순우리말을 찾아내고 맞는말과 틀린말을 가려보고 빈칸을 잘 채우면 나도 우리말 달인 도전우리말우리글 도전우리말우리글 주어진 문제를 듣고 정답을 골라주시거나 빈칸을 채워넣는 문답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어떤 낱말에 대한 설명인지 맞추시면 되는데요. 순우리말과 한자가 섞여있는 낱말이거든요. 한번 풀어보시죠. 도전우리말우리글 1단계 실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몹시 혼나다 몹시 혼나다가 힌트예요. 이 단어는 한자와 순우리말이 섞인 낱말이고요. 몹시 혼나다라는 뜻입니다. 뜻만 들으면 어렵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동네 뒷산인 줄 알고 올랐다가 땡땡났어 이런 문장에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손오공에 복숭아를 훔쳐먹고 땡땡난 저팔개 땡땡났다 땡땡난 이렇게 주로 쓰입니다. 문장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땡땡 이렇게 두 개만 쓰셔도 되고 땡땡났다 땡땡난의 기본형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땡땡이나 이렇게 쓰는데 잘 생각해보시고 정답 도전해주세요. 지난주에도 아주 잘 맞춰주셨거든요.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하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도시락 선물 드릴 거고요. 땡땡났어 아주 몹시 혼나다라는 뜻의 땡땡났어 뭔지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단계 실마리로는 이 낱말의 뜻이 나갔어요. 몹시 혼나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다음 두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의 기본형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뒷산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땡땡났어 많이 힘들었던 뜻이죠. 손오공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땡땡난 저 팔개 자 이제 2단계의 실마리를 드려볼게요. 이 단어는 총 4글자입니다. 앞에 뒤에 두 글자는 땡땡나다요. 나다 앞에 두 글자 초성을 드리겠습니다. 초성은 히읗 쌍지읗입니다. 히읗 쌍지읗 지금 잘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거예요. 히읗 쌍지읗 나다 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계속해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뒷산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땡땡났어 아니면 나 그거 너무 무서워서 땡땡났어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손오공에 복숭아를 훔쳐먹고 땡땡난 저 팔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한테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땡땡났어 아무튼 몹시 혼나다 몹시 혼나다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2단계 힌트까지 나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내주고 계시고 지난주부터 느낀 거지만 쉬운가 봐요. 아주 잘 맞춰주고 계셔서 오답은 별로 오지 않는 것 같고요. 재미나게 좀 풀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하는 또 맛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전 우리말 우리글 여러분들이 오늘 맞추시는 그 단어는 땡땡났다입니다. 땡땡났다. 살면서 이렇게 땡땡나는 경험들을 몇 번 하죠. 내가 그때 소고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실컷 먹었다가 배탈 났잖아. 아주 땡땡났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어머니가 아주 땡땡을 내야 그 다음부터 아이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진짜 돌체님이 저는 선행해서 돈줄난 사장님들 생각이 나네요 하셨는데 이거 요즘에 진짜 바꿔서 이렇게도 많이 쓰죠. 좀 착한 사장님이나 좀 도와드리고 싶은 사장님들이 이제 인터넷상이나 이런데 올라올 때 우리 모두 거길로 돈줄내러 갑시다! 이러잖아요. 그렇게도 쓰이는 말이니까 히읗 쌍지읗 초성입니다. 히읗 쌍지읗의 이 말 정답을 아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맞추고 있는 도전! 우리말 우리글은 히읗 쌍지읗의 초성을 가지고 있는 몹시 혼나다 몹시 혼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짓 했다간 아주 땡줄라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에게 2단계 힌트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몹시 혼나다라는 뜻의 동네 뒷산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땡땡났어 이렇게도 쓰고 손오공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땡땡난 저 팔개 이렇게도 쓰고요. 또 초성인트로는 히읗 쌍지읗 히읗 쌍지읗을 쓴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당첨자는 2부에 발표할게요. 1부 끝곡 윤미래의 선물 듣고요. 2부에 만나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은 3832님 청하신 곡 유해준의 내 소중한 사람에게 듣고 왔습니다. 도전! 우리말 우리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낱말 마치기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실마리 몹시 혼나다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실마리 단어수와 초성을 알려드렸는데요. 총 4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 초성이 히읗 쌍지읗 히읗 쌍지읗 뒤에 두 글자는 나다 히읗 쌍지읗 나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정답!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맞습니다. 바로 혼줄나다였습니다. 혼줄나다 혼줄 이게 순우리말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한자어 혼 넉혼자에 우리말 줄이 붙어서 혼을 강조하거나 속되게 이르는 말이 혼줄 입니다. 줄로 쓰는 게 맞아요. 혼줄나다 몹시 혼나다 혼줄내다 몹시 혼내다 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 혼줄 혼줄 이라고 잘못 쓰신 분도 있으신데 혼줄 아니고요. 혼줄 이게 소리나르는 대로 쓰는 게 맞는 정답입니다. 오늘도 오답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처음엔 생각하기 안 나신 것 같아요. 8334님 혼줄 하셨고 9414님 혼줄 났다 저구의 노래 신청합니다. 7682님도 혼줄나다 6619님도 혼줄 맞았으면 좋겠네요 하셨고 개밥바라기님도 혼줄나다 하셨고요. 유걸님 혼줄 혼꾸녕 혼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안 나서 혼이 빠집니다. 크 혼꾸녕 이게 왜 혼꾸녕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이런 말로 하기도 하죠. 너 그러다 아주 혼꾸녕이 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땐 입이 이렇게 정말 혼날 것 같은 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성현님 쭈디 혼줄나다요. 쭈디가 야생말하고 장난치다가 쭈디에게 혼줄이 났다 혼줄나야죠. 아주 6384님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아주 화가 났어 이런 말은 방송에서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손가락 수술하고 깁스했습니다. 더워서 힘이 들어요. 아이고 계절이 이런데 그래도 더 더울 때 산복더위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올여름 진짜 덥다는데 빨리 나으셔가지고 진짜 더워지기 전에 풀으시길 바랍니다. 1216님 혼줄났어요. 착한 일에서 돈줄난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 0678님도 맞추셨고 2365님도 잘 맞추셨고요. 6505님도 8577님도 잘 맞추셨고 3376님은 다른 방송 찾았다가 쭈디한테 혼줄났어. 혼줄나셔야지요. 이렇게 되면 혼줄납니다. 7351님도 잘 맞추셨고 7824님 아 혼줄이구나 라고 하셨고요. 6320님도 혼줄이요. 0809님 혼줄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은 상쾌한 아침이에요. 저희가 이제 초성 힌트를 드렸더니 혼줄 이라고 쓰신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5674님 오 예쁜 꽃사진 보내주시면서 쭈디 옆에 가서 일하다가 뛰어서 문자합니다. 한주 수고 많았어요. 혼줄났어. 잘 맞춰주셨고요. 6384님 혼줄 어제 병원 치료 받으러 가서 원장님께 혼줄 났습니다. 물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했지만 안 씻고 어떻게 살아요. 가끔 병원에 가면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씻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잠뻑 주무시고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6162님 아 그거 혼줄났어요. 어릴 적에 이불에 지도를 자주 그려가지고 할아버지께서 혼줄을 내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혼줄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자 정답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턱으로도 정답을 많이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살펴보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정답을 보내신 우리 8334님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혼줄은 아니고 밥줄? 도시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8334님 축하드리고 우리 도전 우리말 우리글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계속되니까요. 재밌죠 여러분? 이거 쉬우면서 마치는 맛이 좀 있으면서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면서 그런 코너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 8344님 바로 문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싸! 라고 문자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적발임의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과 모레는 주말 휴일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내일은 한 주 동안에 우리 배운 것들 정리하는 시간이고 일요일은 우리말 알림을 모시고 또 재미난 우리말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오전 9시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종영 기술감독 정명우 작가 홍서율 저는 박주원이었고요. 이어지는 이수연의 모닝테라스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말로 다 되는 그날까지 가나다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가나다 라디오는 계속됩니다.